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취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종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작이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도 검찰 마음대로 안 됐다입니다. 이게 뭔 내용이고 하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난주에 한 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게 격주로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뭐냐면 김문기 모른다 재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김문기 모른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재판받고 있는 사건 그게 바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그게 왜 선거법까지 가죠? 이게 법정에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내 인지예요. 그리고 여러 번 만났어도 모를 수가 있고 한 번을 만났어도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냐 라는 거는 정말 내 주관적인 판단이야. 물론 다른 사람 일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정도면 중요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 있으나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아무리 남이 볼 때 중요한 사람도 내가 기억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른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봤던 사람인데 내가 잘 볼... 나중에 어? 봤었나?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할 때 같이 맞은편에 앉아서 술 한 잔을 제법 몇 시간을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인데 그때 김경환 장관이 기자들과 함께 등산을 갔을 때요. 갔다가 오다가 갔다 와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는 자리에 채동욱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이던 양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채동욱 인권국장하고 내가 술을 이렇게 꽤 몇 시간을 마셨어요. 다른 사람 그 근처에 안 오고 나하고 채동욱하고 둘이서 마셨어.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 우병우하고도 마시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채동욱이라는 사람이야. 내가 분명히 술을 그렇게 마셨으면 채동욱을 내가 기억을 못하면 안 되지. 나 기억 못했어요. 나중에 채동욱, 채동욱 그러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채동욱이라는 사람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더라? 어? 아이고 이 사람 법무부 인권국장 하셨네? 와 근데 내가 얼굴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채동욱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술을 마신 기억은 있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이게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얼굴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정말 상황 따라 너무 틀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문기를 모른다 라는 이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 정말 본인은 열받을 거예요. 그죠? 자기 머릿속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보세요. 나 머릿속에 이 사람이 없어요. 라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재판이 다 있죠? 애시당초에 안다, 모른다 이거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예요.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으로 다툴 영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내가 최동욱 그래도 좋아요. 아까 제가 최동욱 총장 얘기를 했었는데 왜 최동욱을 기억을 못했을까? 나도 모르지. 그죠? 왜 못했는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시콜콜한 상황을 다 일일이 맞춰봐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어떻게? 최동욱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마치 그때 인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뻥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걸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엄청 디테일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뒤집어봐야 돼요. 가능할까요? 아니. 설렘 좋아. 가능하다고 해도 문제지. 자. 그래서 검찰 측 진문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김문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검찰하고 김문기하고 이재명의 관계는 어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뭐다? 내가 김문기랑 두 번이나 이재명한테 보고하러 갔었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조선일보 예지 이렇게 했습니다. 정민용, 김문기는 상급자, 이재명에게 대장동 사업 함께 보고 이런 보도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을 불렀었지. 증인을 불렀는데 그 증인이 정민용이었어요. 정민용을 불러가지고 정민용한테 진술을 받았어. 그래서 뭐 이재명에게 사업자 두 차례 보고를 하러 갔었다라고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야비한 부분이 이거지. 김문기는 상급자. 아니 김문기가 상급자라는 건 정민용의 상급자라는 거지 이재명의 상급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여기 상급자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게 마치 김문기가 엄청 고위직인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야. 이게 야비한 짓인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제가 군에서 근무를 할 때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보통 각 대대 지통실에 보면 정보 담당관이나 작전 담당관이라고 해서 부사관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장교들 쪽이 있고 작전장교, 교육장교, 정원장교 옆에 딱 있어. 담당관이 한 명 있어요. 이 담당관보다 제가 상급자죠. 그런데 사단장이 볼 때 사단장은 나를 기억할까 못할까 내가 몇 번 보고하러 갔다 치더라도 나를 기억해 못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급자지만 기억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이거는 뭐다? 상급자니까 기억해야 돼 라는 식의 야비한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조선일보놈들이 이래서 나쁜 새끼들이라는 거야. 너무 뻔한 내용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마치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여론과 생각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개짓거리 같은 기사를 쓰는 거야. 이런 거야말로 개짓거리죠. 이게 인간이냐고. 나한테 상급자지만 상대방한테는 하급자이고 하급자의 경우에는 기억 못한 하급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상급자라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런데 마치 난 정민용한테 상급자니까 이재명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개 같은 소리야. 이게 이게 되는 소리예요. 이게 대가리가 제대로 바뀐 사례라면 하급지건이라도 기억 못할 수 있다는 것과는 상충되는 증언이다. 이딴 기사를 씁니까? 이래서 조선일보가 개새끼라는 여하튼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정민용의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갔다고 해서 다 압니까? 내 상급자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한테도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두 차례 보고를 하러 갔다. 그래서 두 몇 번 봤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 안다. 알 수밖에 없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죠? 게다가 이 김문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김문기라는 사람은요. 모건설사 직원 출신입니다. 리모델링 협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유동규를 만났고 유동규가 성남시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발탁을 해온 거예요. 끌어왔어요. 즉, 김문기의 측근인사고 유동규의 측근이고 유동규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따까리인 거야.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자기 따까리인 거야. 그리고 자기 하급직원이요. 그러면 정민용 이날 이상한 진술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정민용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변호사죠. 남욱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남욱하고 동네 선호배래. 그런데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남욱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남욱이 성남도시공사에 꽂아 놓은 인물이에요. 대장동 사업을 맡게끔 유도를 했어. 누가? 유동규가 김문기하고 김문기하고 정민용 변호사는 같은 부서에서 대장동 사업을 컨트롤했고 둘 다 유동규가 선발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즉, 정민용도 김문기도 둘 다 유동규의 측근 혹은 유동규의 따까리야. 정민용 변호사가 재밌는 게 또 있죠.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준다? 정민용을 통해서 준다. 정민용이 그래서 뭐 어쩌다? 한약 상자에다가 돈을 2억을 넣어가지고 쇼핑백에 담아서 가지고 갔네. 만에 하던 게 이 정민용입니다. 이 정민용은요. 뭐도 하느냐 하면 유원홀딩스 유동규가 만들었다는 유원홀딩스에서 실제 대표이사를 이 사람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유동규는 유원홀딩스에서 자문인가 뭐 그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정민용은 유동규의 정말 신복이자 따까리이면서 한편으로는 남욱이 유동규 좀 감시하라고 박아놓은 일종의 뭐 이중 스파이? 뭐 이중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의 말을 과연 어느 만큼 신수를 신뢰를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니까 저렇게 뺐다하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민용 입장에서는 꽤 검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는 같은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봐서는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보시겠습니다. 유동규는요. 검찰 진술은 물론이고 법정에서 이 진술이 여러 번 아작 박살이 납니다. 왜? 유동규 말이 원래 좀 그랬다. 자 대표적인 것이 김문기와 함께 여러 번 대면 보고를 갔었다.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대면 보고를 들어갔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그래 언제 갔는데? 몇 시에 갔는데? 그때 뭘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러 갈 때 정진상이 있디? 없디? 정진상 거쳤니? 안 거쳤니? 이렇게 디테일을 따져들면 말을 조금 버벅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요. 아니 내가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그때 보고하러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주변 상황을 맞춰봐라. 그러니까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 아무리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날 갔는지 다른 날 갔는지 진짜로 김문기를 데리고 갔는지 니 혼자 갔는지 아니면 김문기만 갔는지 혹은 보고를 할 때 정진상 한테만 보고를 하고 정진상이 유동규를 대신해가지고 그냥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잖아. 따라서 그 주변 상황 니가 직접 들어갔으면 그때 어떻디? 하다못해 이재명 넥타이가 뭐 돼? 라는 이런 얘기를 좀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디테일하게 물어볼라 치면은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딴소리를 하는거야 특히 유동규가 내가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한 2016년 4월경 보고 시점 요 시점도 되게 황당해 이게 왜 그러냐면 성남의 컨소시엄 아작이 나는 컨소시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절대 절명의 상황이라서 보고를 안 들어갈 수가 없었다 라고 주장 하는데 2016년 4월이면 뭐 유동규는 당시 성남시 도시공단 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에서 잠시 나와 있을 때라는 거에요 왜 그 무렵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땐 거에요 그래서 유동규도 당시 선거 캠프에 나와 있었대 따라서 2016년 4월에는 유동규가 여기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뭐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어찌어찌 끼워 맞춰가지고 유동규가 이때 뭐 보고를 하고 물러났다 이렇게 끼워 맞춘다 칩시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 유동규가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을 맡은 거는요 유동규가 사퇴한다고 나가고 난 다음에 급하게 대장동 사업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김문기가 대신 들어온 거에요 그래서 김문기가 그때부터 대장동 사업을 맡았대 따라서 김문기하고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을 보고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애시당초 없었던 거에요 미래사업이면 미래 미래지구 사업이면 또 몰라도 즉 디테일이 안 맞죠 이러면서 유동규의 증언이 깨집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유동규는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하러 들어갔더니 이재명이 아 대장동 사업에서 나는 이 성남공단 이 공원화 사업만 하면 돼 그 돈만 확보하면 돼 라고 했다 그러면서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더라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찌르죠 그림이요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던가요 그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자 유동규 증언이 이렇게 자꾸 깨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민용이 필요한 거 같지 그런데 이 유동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떠버린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김문기가 이재명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고를 하러 들어갔고 그 덕분에 그때 너무 보고를 잘해가지고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칭찬까지 받았다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거죠 뭐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나요 대장동 계약서에서 부재소 특약 제소전 화해 특약 이런 걸 넣었는데 이거를 김문기가 넣었다 그래서 잘했다고 엄청나게 칭찬받았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유동규의 진술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술이 계속 깨진다 맨날 열심히 자기 딴에는 뭐 한참 자기가 잘한 것처럼 떠버렸지만 막상 다른 주장들과 맞춰보면 엉터리인 경우가 많았다 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유동규가 이렇게 여러가지 주장을 펴놨는데 유동규의 주장이 사실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진짜로 이 말을 배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정민용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정민용이 이날 법원에서 법원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날 정민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정민용 지가 이재명하고 상당히 활발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왜 지도 법조인이잖아 변호사잖아 따라서 거의 자신이랑 이재명 둘이서 토론을 했고 김문기는 별로 참여를 안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식사 할 때도 김문기는 저 뒤쪽에 말석에 가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김문기하고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여러 차례 보고를 하러 갔기 때문에 이재명이 잘 알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잘 아는 사람이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아예 못한 거지 심지어 대화를 하더냐 대화도 안 하더란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정민용의 진술에 상당히 방점이 시키기 시작하죠 중요해집니다 특히 정민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아까 유동규가 대장동 관련 계약서에 부재소 특약이나 재소전 화해 특약 이거를 김문기가 넣어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민용이 뭐라고 얘기한다 어 그거 내가 넣었는데요 사실 처음 계약서에는 재소전 화해만 있고 부재소 합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 재소전 화해만 넣었지 왜 부재소 합의를 넣어야 되는데 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부재소 합의 조항이 들어갔다 내가 넣었다 김문기가 넣은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결국에 유동규가 법정에서 떠버린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랐다 어 김문기가 이렇게 여러 차례 보고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어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었다 라는 주장은 이제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민용은요 유동규의 신복입니다 유동규가 자신을 대신해가지고 유원홀딩에서 대표이사로 찍어넣은 게 정민용이에요 자신이 엄청 믿는 사람이야 따라서 유동규는 정민용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을 거라고 애시당초 알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검찰 역시도 정민용의 콧두레를 깨고 있죠 정민용이 어 돈을 받은 걸로 돼 있죠 업자 등 뭐 이런 사람들보다 돈을 받았다는 게 들켰잖아 뇌물이에요 뇌물 받은 게 들켰는데 이거를 기소를 안 했습니다 언제든지 검찰은 이거를 가지고 정민용하고 쇼부를 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정민용 입장에서는 검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검찰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거죠 유동규가 떠버렸던 그 많은 얘기들 사실은 그거 다 뻥이다 라는 거 아마 정민용도 유동규가 그런 식으로까지 말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김문기가 재소전 화해니 부재소 합의 이런 거 어 그거를 김문기가 넣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떠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진짜로 언론에 별로 보도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민용은 어? 그게 왜 김문기가 한 거라고 그랬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사실 장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많이 만났죠 그리고 그때 김문기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용은 내가 김문기랑 같이 다녔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하고 김문기하고의 관계를 잘 증언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꾸로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결국에 이 정민용은 일부러 검찰의 뒤통수를 때렸다기보다 집단에는 잘 하려다가 자기 궤에 넘어간 거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검찰도 집단 황당할 거예요 어 저저저저저 저 말을 괜히 하네 라고 노학령님 손발이 손발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들 역시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문난정님 부재소합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예 맞아요 제가 전에 엊그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재소 특약이나 제소전 화해 특약이라는 거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넣었다고 해서 야 잘했어 잘했어 야 정말 잘했어 나는 생각 못했는데 네가 이런 걸 넣었네 라고 칭찬받을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유동규가 그 말을 했을 때 부재소합이 제소전 화해 이런 거 넣었다고 이재명한테 칭찬받았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실을 의심을 해봤어요 그게 칭찬받을 내용은 아니에요 레몬티님 유동규는 얼굴에 철판대기 깔고 거짓말을 하네 예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 애시당초 이 재판은 안 하는 게 맞았어 무슨 이런 재판을 하냐고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그거를 어떻게 지들이 어떻게 입증할 거라고 내 친형제다 그렇다 말겠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나중에 몇 년 뒤에 대학 가서 만난 친구가 있다 쳐요 대학에서 정말 친해진 친구가 있어 그래서 야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나 어느 학교 나왔다 나 그 학교 나왔는데 너 몇 반이니 나 몇 반이었어 쭉 맞춰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쭉 다녔고 그중에 몇 번은 심지어 같은 반을 하기도 했었어 그런데 몰라 그런 경우 가끔씩 있죠 특히 저희들 같을 때 그랬으니까 한 반에 60명 70명 제 때 80명까지 있었거든요 한 반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80명 있었어요 한 반에 80명 진짜 콩나물 교실이었어요 콩나물 교실 그러니까 같은 반을 했는데 걔가 나랑 같은 반이었나 나는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서 무슨 다른 일로 무슨 뭐 동아리 모임 연합 동아리 이런 거 하잖아요 연합 동아리 모임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되게 잘 통하는 거야 말이 되게 잘 통해가지고 야 근데 우리 말 되게 잘 통한다 너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다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학교 나왔다 어 나도 몇 반 나도 몇 반 그런데 진짜 몇 번 몇 번은 같은 반을 했었더라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그렇잖아요 당연히 누가 봐도 야 그걸 왜 기억 못해 라고 하겠지 난 기억 못해 나만 그러냐 상대방도 그렇더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하위직 직원 한 명이라고 내가 내가 있는 조직체 하위직 직원 한 명이 그 직원이 나랑 몇 번 마주쳤다 회의 몇 번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기억을 해야 돼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기소를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솔직히 이런 재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시시콜콜한 거 따지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거 따지다 보면 개인사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개인적 관계 개인사와 개인적 관계 재판의 핵심 주제와는 상관없는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면서 당사자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애시당초 검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려고 정민영 들고 오고 유동교 끌고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우 베리님 오전 오후 반 얘기하시네요 오전 오후 반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요 오전 오후 반 가지고 모잘라 가지고요 3부제 수업도 한 적이 있어요 1학년 22반 3부제 수업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반 오후 반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약간씩 당기면요 새 타임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예 저녁반까지 있었어요 3부제 수업까지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던 적이 그래서 3부제 수업 이것도 심하지 않냐고 그 당시 좀 신문에 나고 그랬었거든요 3부제 수업을 하는 게 부산에서 부산에서 학교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랬어요 몇 개 안 됐어요 그때 구독 초등학교 하고 구독 국민 학교 하고 금사 국민 영도 뒤에 있는 학교 하고 몇 개 몇 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3부제 수업도 했었어요 그러니 그때 같이 같은 반 했던 친구라고 내가 기억을 하겠냐고 못하죠 중학교도요 제가 11 1학년 11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10반까지 11반이었나 하여튼 그랬다고요 그것도 우리 반에 중학교 때도 한 반에 6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튼 반해도 모를 수 있지 그럼요 그럼요 2부제 수업으로 같은 반 친구 모른다니까 지금이야 모르는 게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블루님 검사 별거 아니군 뻥 튀겨진 능력 모두 수사관 재량이거나 강압수사 가족 괴롭히기 별건 수사 그렇죠 포시즈님 12반은 기본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성남시의 총 직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천몇 명인가 된대요 근데 그중에 김문기 씨 정도면 어느 정도 직급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5급 정도 정도밖에 안 돼요 사무관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무관보다 못하다 6급이다 개장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튼 그 정도의 직위 사람을 내가 알 수 있다 모르지 같은 반을 해도 모르는데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근데 몇 천명인데 천 명 넘는데도 어떻게 알아 모르지 더군다나 성남시청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남시청 밖에 사업소 근무하는데 모르죠 그렇죠 자 나광복님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분노의 똥집님 초등학교 전교생이 3,600명에 4,000명 진짜 많았어 진짜로 네 자 오밤중인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신 두 번째 순서는 오지 오지 오지